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긴만배와 박영수, 박영수와 긴만배 오늘날 여러 가지 그런 온라인 미디어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주간지라든지 월간지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지나 월간지가 갖고 있는 취재력은 일간지들이 도저히 다룰 수 없는 그런 심청기사들을 다루고 또 취재력이 뛰어난 경우에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일간지가 도저히 따를 수 없을 정도의 힘을 더하는 것이 주간지하고 월간지입니다. 주간조선이 긴만배 씨하고 박영수 전 특검이 얼마만큼 이렇게 끈끈한 관계에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소상하게 파악한 그런 기사를 냈네요. 아주 취재에 공을 들인 그런 기사입니다. 주간조선에 나온 기사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보통 출입 기자 머니투데이인가 출입기자로서 김만배 씨가 예를 들면 단순하게 그냥 박영수 씨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출입처에 검찰을 출입하고 또 법원을 출입하면서 알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주 절친한 사람이 김만배의 그런 인맥 리스트에는 박영수 씨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박영수 씨가 30년 정도의 검찰 생활을 청산하고 나와 가지고 산홍가하는 그런 로펌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출근하다시피 그렇게 얼굴을 보인 사람이 김만배 당시의 법조 출입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이제 악어와 악어새 정도의 관계겠죠. 그 기사에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박영수 씨가 하는 소송권을 막고 성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법조 출입기자로서 충분하게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나왔으니까 훗날 박영수 전 특검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로펌을 운영하면서 조금 경영난이죠.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 프로젝터에 영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껏 밀어준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두 사람이 굉장히 절친한 그런 관계였네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이런 정도 관계가 아니고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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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동안 검찰의 몸다람통 박영수 전 검사장은 개인 로펌을 차린 후에 대법관이 된 박상옥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등을 영입하여 광공서에 버금가는 로펌을 세웠다. 산호네요. 그다음 중요한 것이 서초동 사거리 인근 빌딩 4층에 위치했던 산호를 자기 집에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던 사람이 바로 김만배 법조 출입기자다. 머니투데이 법조 기자 김만배였다. 특정 로펌에 매일같이 얼굴을 비추는 것은 그다지 흔한 일은 아니었다. 박영수 전 특검과 김만배의 관계는 유독 주변인들의 입에 오려내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박영수 전 특검하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하위 관계라는 것은 일단 역사가 오래됐고 그리고 두 사람이 케미클이 맞았던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절친하게 이렇게 지냈던 그런 사이였다. 이게 이제 이번 취재에 예상했던 것을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 보강을 한 거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당시에 큰 사건을 맡았던 김대근이란 의뢰인입니다. 그분이 이제 기자에게 정언을 했네요. 박영수가 김만배에게 법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오라고 하거나 서류 심부름 같은 것을 자주 시켰다. 박영수가 검찰에 전화하면 김만배가 갔을 일을 보고 오곤 했다. 이제 정간예우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있다. 이걸 뭐 그냥 이 짧은 기사에서도 검지하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4.15 총선 이후에 사건을 다루면서 한국의 이제 그런 법조계 법조계에 갖고 있는 그런 인맥들 정간예우들 서울대법대 출신들의 그런 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야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구나. 보통 사람들은 뭐 그런 걸 알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요.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의뢰를 했던 박영수 산호에 의뢰를 했던 김대근 대표는 박영수가 내 사건 변호인이라서 2011년 5월 소송할 때부터 거의 매일 산호에 내가 출입을 했는데 김만배도 매일 얼굴을 보였다. 박영수와 김만배가 비밀 얘기를 많이 했다. 내가 소송을 하고 있을 때 김만배가 판사한테 로비를 해 주겠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김만배에게 4천만 원을 줬다. 박영수한테 김만배의 돈을 줘도 되느냐고 물어보면 만배가 일을 좀 할 거다. 소송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 도와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정간예우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주 강범위한 재판을 돈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는 뭐 그냥 일상인 같아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충분히 사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박영수가 2010년 검사복을 벗고 직접 산호라는 이름의 로품을 개입했는데 당시 산호에서 같이 일했던 케이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의 의뢰인과 했던 통화 녹취록을 아마 주간조선 기자가 입수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순이 계속 떨어져 나가면서 경영상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박영수 씨가 마침 그때 긴 만배가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올라타 가지고 1500만 원을 받거나 이렇게 아주 크게 다시 재개하는 그런 계기를 그게 녹취록에 나오네요. 긴 만배가 2021년 11월에 구속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통화에서 산호에 근무했던 박영수 씨가 운영하던 케이 변호사는 박영수 씨의 의뢰인하고 이런 대화를 합니다.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자문료를 받던 거래처가 20군데가 있었던 게 다 떨어져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공공법무법인 산호에서 박영수 빈수로 근무한 여직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도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려고 했던 상황에서 박영수 형은 그걸 대장동 사업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특검이 되기 6개월 전에 1500만 원이면 엄청 센 겁니다. 긴 만배에게 그걸 받으면서 뭔 짓을 했다는 건 뻔한 것 아닙니까. 끈떨어진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말입니다. 끈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정간예우 효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법조계 상황을 우리가 이런 간단한 정황을 정리한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16년 박영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4년의 15년은 박영수 전 특검의 거래처들이 고정자문료 지불을 중단할 시점 이다. 매월 들어오던 고정수입이 끊겼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창출이 필요할 때고 바로 그것이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였다. 특히 이제 딸이 뭐 이렇게 딸이 좀 박영수 전 특검이 딸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내부 사정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서 딸한테 김만배 화천대유에 돈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한 25억 상당의 아파트 뭐 시체 차익도 있고 김만배는 검찰 진술에서 박영수 전 특검의 딸에게 11억 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보니 이전에는 박영수 전 특검에게 보조를 받아서 딸이 생활해서 생활 수준이 꽤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영수가 특검을 맡게 되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 더 이상 생활비를 보존해 주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힘이 들어 돈을 제가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김만배 씨 정원이 아니더라도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박영수 전 특검이 딸을 각별하게 생각해서 많은 보조금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대충 두 사람이 보통 사이가 아니고 법조 출입기자로서 그냥 여러 명 가운데 한 명으로 친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하게 박영수 하고 김만배는 일찍부터 친했고 또 여기서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권순일 씨한테 로비를 한 흔적들이 또 나오네요. 이게 이제 박영수 권순일은 원팀이었나 김대근 씨한테도 딸에게 1층 상가 전파나 주라며 수입료의 부동산을 요구했고 성공 보수로도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어쨌든 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박영수 씨의 역할 또 김만배 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동안 검찰 고위직하고 대법관들에게 로비를 했는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주간조선의 기사였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밝혀져 가지고 관련자들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저는 그렇게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워낙 이 세계가 카르텔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법조 인맥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소울법대 인맥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정의는 정이고 부정의는 부정이고 합법은 합법이고 불법은 불법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 세계에는 거의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그냥 까 뒤집어겠다 이렇게 하면 까 뒤집는 거고 아니면 봐주겠다 덮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덮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마무리하면서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덕놈들의 시리즈가 모두 다섯 건이 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공직선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